지민이, 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좋아요. 안 그래도 엄마한테 빨리 유학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. 그래? 다행이다. 그럼 저 유학 가는 거예요? 응. 근데 지민아. 네? 지민이 혼자 가야 될 것 같은데. 안타깝지만 엄만 같이 갈 수가 없어. 엄마는 못 가신다고요? 왜요? 엄만 회사 일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. 지민이도 알잖아. 엄마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. 그래서 지민이 혼자 갔으면 좋겠는데. 그럴 수 있지? 네, 뭐. 지민이가 씩씩하게 떠나야 엄마가 마음 편히 회사 일 할 수 있어. 네. 엄마 속상하지 않게 씩씩하게 떠나는 거다? 네. 아, 할 얘기라니? 아, 지민이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지민이? 네. 아, 무슨 일하는 거 같은데? 아, typ книге. 무슨 일하는거ins почему? 네. 약간 가요 자리 dad? 해 위 상황